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팬들이 진짜 안 오셨어?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말을 잘 들어? 근데 생각보다 비티스팬들이 지수 잘 지켜요 공항에서도 잘 지켜요 아미는 저희 얼굴이니까 오늘도 현장에 아미분들 안 오셨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일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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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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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